뭐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거리를 뒀던 거고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부동산 PF가 난리가 났어요 홍콩에 투자 같은 분들이 막 손실이 조 단위로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고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4대 거래소의 어떤 계좌를 개설하고 지갑을 깔고 비트코인에 사는 게 낫지 이거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유권에서 룩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런 법률 검토도 한번 해볼 거고요 미국 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바 아마 와서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SEC는 싫은 내색을 대놓고 하지만 어제됐든 간에 스텝포워드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은 이만큼이라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제 시야를 둘러보고 또 이제 센터장님께 우리나라 이야기를 물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규제를 통한 규제가 이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규제가 규제 역할도 잘하면서 산업진흥도 잘하면 좋겠는데 너무 안 나가서 시작부터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가상자산을 왜 규제해야 됩니까? 일단 가상자산 질 처음에 말하는 거는 많이 나오고 당국자들 입을 빌리자면 아까 말한 게리겐슬러 위원장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없다 근본 없다 자산이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분권화되어 있는데 예컨대 A라는 플랫폼이든 금융회사든 뭔가 금융사고가 나면 우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상자산은 이거는 해외에 파운더도 있고 코퍼레이트 형치도 있지만 그래서 발인된 토큰이 분권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지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가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서야 가상자산 관련돼서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불공정거래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자본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거리를 뒀던 거고 예컨대 가상자산을 조금 아마 다음에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주죠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팀장님이 정책 당국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거 좋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당연히 포트폴리오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쭉 있어요 전체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PF가 난리가 났어요 홍콩에 투자 같은 분들이 손실이 막 조단위로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고 여의도에서 시위하고 예 미국인이 ETF를 사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터진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마저 잘못되면 그렇죠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여기서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유동성을 빼다가 저기 미국 시장에다가 과연 보내는 게 국가 점체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드러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지금 굳이 왜 지금이냐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축통화라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금이든 아니면 옛날에 금이었었고 달러가 대체했고 유로화도 나오고 유아나 나오고 엔화 정도 이 정도가 무역 거래 있으니까 기축통화라고 치는데 해완 그다음에 싱가포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리테일 인베스토스인 싱가포르 can participate in 크립토커런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리스티드 오버시 오버시 자기들도 보면 마스 그러니까 여기가 마스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이죠 announce it would ban 인스트루먼트 포 리테일 인베스토스 자기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해줄 필요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ATM기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워낙에 유동성이 좋고 돈 빼서 투자했다가 바로 팔고 나가기도 좋고 하니까 뉴스에 조식시장만 봐도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은 들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대하기 싫은 거예요 소규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제 10위권 전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가 소규모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거대 경제권들이 비하면 여하튼 작잖아요 금융장은 작잖아요 네 금융장이 작잖아요 이런 금융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금융장이 작은 회사에서 개방이 돼 있거든요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해외로 이렇게 되면 ATM기가 되는 거거든요 싱가폴도 마찬가지고 타이반도 마찬가지고 싫은 거예요 약간 그냥 오고 가는 중간 기착지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본국에서 ETF를 승인해줬다가 이게 뭐 자기네들의 본 금융시장을 흔드는 게 두려운 거죠 너무 약간 미국 ETF로 약간 점프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 오히려 싱가폴처럼 오버시 여기서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한국에서는 승인하고 우리나라 증권사가 만든 ETF는 안 된다로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스탠스로 갈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미국 ETF를 사러 가는 게 수수료도 더 들고 환차 손도 생기고 거기다가 미국 상품을 사는 거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규제기관에서 말하는 일종의 자본 유출 이런 거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기관에서는 분명히 저보다 똑똑하니까 생각들을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ETF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식하고는 다른 세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가니까 해외 주식으로 해서 아마도 250만 원 이상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식을 내리다든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허들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4대 거래소의 어떤 계좌를 개설하고 지갑을 깔고 비트코인에 사는 게 낫지 굳이 저희 가서 여기까지 가서 한국 건 안 되고 미국 건은 되기는 해주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라는 기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것도 될지 안 될지는 보도자료에서 보시겠지만 금융감독원장이 게리건슬러를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그쪽에 주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신문에서 나오기는 왜 금융위는 여전히 강한 기조로 처음에 위협 소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선물은 허용한다 1월 날 보도자료가 나와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뒷단에 보면 당국자들의 어떤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그게 고뇌가 결점 자료를 몇 장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구구절절하게 써놨어 이해는 갑니다 고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나라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사정도 좀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거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권해석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런 법률검토도 한번 해볼 거고요 유권해석을 통해서 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그럼 시간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권해석이 가능한지도 아마 법률검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검토 말하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법적 정합성을 갖춰놓는 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냥 해줘도 된다고 투자를 했어요 하다가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이 손실 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상에 해줄 수 없는 걸 해줘서 손실이 났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합성을 좀 해놓고 가야 되는 책임의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저도 그런 기사를 쓰거나 접할 때마다 특히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최근에 크립토코리아라는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합법적인 열린 거래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거죠 규제를 하는데 이게 기관에서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투자, 코인 투자자들을 너무 아이로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책임을 좀 너무 수반하지 않는 선에서 좀 열어주고 일종의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도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이것들을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정말 좋은 제도가 탄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 실태조사를 매 반기마다 해오고 있는데 FIU에 나오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용자 현황을 보면 50만 원 미만 투자한 사람이 352만 명 50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 이하가 350만 명 정도 그다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40만 명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85만 명 500만 원의 1천만 원이 4.75로 29만 명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요 소액이라면 소액이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24년 상반기 상반기에 투자를 한 분을 보면 상반기면 두 분기인데 두 분기 사이에 그렇게 10만 원 몇십만 원이 많지 않은 거네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거 자기 잔고죠 많지는 않네 그러니까 보유한 거 보면 많지 않아요 물론 억도 갑니다 억도 가고 억으로 가는 사람이 4만 명 억으로 가는 분들이 4만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 자산 포트폴로에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대다수는 그러니까 국민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컨셉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알아서 하고는 계세요 알아서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양은 맞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걸 다 날려도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미안하다고 정도 할 정도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소주가 몇 천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한 두 배 올랐다 그러면 한번 해외여행을 가볼까 싶을 정도 그 정도거든요 가늠이 막 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건 리스크 관리 국민들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엄청난 자산을 소위 말하는 투자용으로 몰빵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민들도 다 상당수는 대다수는 자기 자산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제가 삐딱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오히려 알아서 투자를 가상자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체험적으로 학습이 된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조금씩 열어주면서 개방감을 좀 주면 숨통이 트이고 어차피 안전빵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물론 좀 극심한 리스크테이킹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더 시장이 흥하지 않을까 오히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트코인은 투자적인 성향을 지은 자산인 걸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그런 거가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연하게 되면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당국에는 생각 안 하나 봐요 간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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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건데 천천히 가요 한 30년 걸리려나 그런데 110대 국정과제 있었잖아요 국정과제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도 거기도 포함되고 공약에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데 그런데 1단계 법안 2단계 법안을 나눠서 이번에 하는 게 이용자 법 1단계로 가는 거고 2단계 법안은 미카와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 업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관을 막자는 법이고 하지마법이고 하지마법이란 규제를 지키지만 사실하는 법이고요 전 그렇게 말할게요 그런데 미카와 같은 데는 일종의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등록 단위라는 게 있어요 등록 단위 등록 단위 등록 단위가 있는데 거래소를 만들 때는 자본금 얼마에 전산진약 몇 명에 변호사 채용하고 증권회사의 경험 몇 명 이런 인적 조건 그다음에 대주주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문제죠 자본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딱 정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거래소 되게 크겠죠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가 있고 대체 거래소 생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시작법상 천억짜리에요 자본금이 엄청나게 큰 단위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환업 가상자산을 그냥 1대1로 교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급결제 쪽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가상자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평가해주는 평가업 평가업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레이팅 프로젝트를 보고 이거를 발행한 사람들의 어떤 업무 능력을 봤을 때 기업 신용평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A등급, B등급, C등급 매겨줄 수 있는 그 산업도 있고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질 근접해 있는 커스터비 수탁사들 수탁사들도 그 안에 다 등록 단위가 위카에 보면 있거든요 유럽입니다 유럽 우리 아니에요 이런 업건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누가 코인 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가를 박하게 주기도 하고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커스터비를 해주기도 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요 거래 상장을 해야 되는데 거래 상장할 때 상장 평가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구성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쭉 하고 조항들이 나오겠죠 그거야말로 구체적인 것들이네요 네 그게 2단계 법이에요 거기에 다시 1단계 법을 집어넣겠죠 또 여기다가 이제 또 이용자 보호는 이렇게 되고 이제 더 구체적화 구체화 시켜서 더 바운더리가 큰 거니까 이러면 이제 업건법이 생기는 건데 신문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려고 금융위하고 만들어서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제 킥오프 미팅도 하고 있었어요 했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사태가 통 터진 거죠 통 터져갖고 금융시장을 이제 뒤흔들었죠 이제 FTX 파산도 시작됐고 하면서 금융가산 시장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나니까 아 이거를 지금 업건법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규제법을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고 가자는 취지를 해서 1단계 법안 뒤에 보면 부칙으로 2단계 법안을 곧 검토한다보는 거 쭉 있는데 지금 해피용은 또 총선 시즌이라서 이게 또 언제 창문도 없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업건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 소신도 업건법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용자 보호 중요도를 위한 1차 법안이 7월에 시행이 되고 2차 업건법이 나오는데 중요도는 당연히 둘 다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당국은 1차 보호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랑 당국 입장이 상당히 좀 다른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규제를 받는 입장과 해야 되는 입장의 중요도 순서라든지 시간상의 촉박함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점이 좀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네요 나와서 느끼는 바가 뭐냐고 했을 때에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좀 당국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블록미디어도 이제 이제 종합 디지털컬 방송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계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산예산 관련돼서도 메인넷을 만들고 자기들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제 백서 발행하고 이제 상장을 위해 애쓰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런웨이를 달려야 되는 입장들이잖아요 다 펀딩 받고 런웨이를 달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만 해도 끝나거나 다 이제 대기업으로 직원들이 가버리거나 싱가폴로 다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도 이미 있고 그런 상황이고 사실 메인넷 중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 블록체인 크리프토 메인넷 뭐 있긴 하지만 사실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CBDC도 하려고 그러고 토큰 여권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기반을 만들어준 거는 가상재산 업계예요 그 CBDC 입찰한 회사들 보면 뭐 앞단에는 대기업들이 섰지만 뒷단에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컨설팅으로 다 붙었는데 가상재산 업계입니다 해봤으니까 이거를 가상재산 토큰으로 할 거냐 CBDC 체크하냐 바꾸는 거 이외에는 바꾸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기술을 여기까지 끌고 온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엄청 그 높게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지금 토큰 여권이 생기고 토큰 여권이 여러 가맹점들이 생기고 또 여러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혹은 자금 조달에 쓰이고 하는 것들이 그 토큰 금융자산이 다 토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뭐 미국에서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장은 지금 가상재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그냥 가상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일방적으로 가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계속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속도가 훨씬 빠르기도 하고 전달성이 빠른 좋은 토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술 개발들은 계속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딥하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는 김에 조금 어려운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을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제가 당국 입장이라든지 금융 규제기관에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최초는 현재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겨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금융감독원에 심지어 이제 부서까지 만드는 변화들도 이제 느껴지는데 이쪽에서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지 또는 ETF를 우리가 만나볼 가능성이 있는지 앞에서도 여쭤봤지만 조금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는 셈치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올해 안에 간단히 말해서 코리안 비트코인 ETF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거를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갈까요 이건 진짜 사견 사견이에요 좋습니다 사견인데요 우리나라에 일단 비트코인 ETF가 생기려면 펀드에 편입자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기초 자산처럼 펀드에 편입이 돼야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막혀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ETF를 상장하는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은 법을 바꾸는 것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소규모 개방 경제의 어떤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너무 편리하게 비트코인 쪽에 유동성이 좀 쏠림 현상이 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했을 때의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중국 하이반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제권에 있는 쪽에서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슈인 것 같고요 미국 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본들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살펴보라고 했고 또 이벅현 원장도 이제 미국에 가서 한번 면담을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바 아마 와서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선을 타는 것은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크립토 입장 크립토 업계 입장이 조금 더 반영된 사안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 이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리면 또 곤란합니까 뭐 그런 점도 좀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뭐 ETF 얘기하고 또 센터장께서 금융감독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규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엑스트 파이낸스 우리가 이제 차세대 금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앞서서 이제 2014년 사례를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는 가상자산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국부가 전 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블록미디어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업계는 비트코인 같은 이제 큰 가상자산을 또 밀고 있는 거고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전 이런 크립토 시장의 포텐셜 앞으로 2014년은 뒷 앞이었으니까 뒤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포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좋은 좋은 질문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산업 전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융권도 당연히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죠 소비자들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을 살 수 있는 채널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손안의 금융이죠 그러면 상품이 디지털화 돼야 되는데 네 상품이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예금 같은 게 11dc 예금 담보대 담보로 발행된 토큰이니까 토큰 증권 그 특정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들어온 거고 근데 그 그것들을 비트코인 같은 일종의 자산도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될 텐데 미래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사실 그 예를 들면 오팀장님이 편의점에 이제 가시는데 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현재 법이 다 막혀있어요 다 막혀있다 막혀있어요 근데 법을 푼다면 이라는 과정이에요 이제 위치추적을 하겠죠 어디 가는지 아 무서운 일이다 그냥 카페에 들어간다고 할게 카페에 들어가는데 카페에 들어갔더니 이 특정 카페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카드를 골라내요 위치추적을 했으니까 이 카페에 갔구나 이 카페에서는 포인트를 얼마나 더 주는 신용카드 몇 개 있잖아요 네 체크카드도 있고 그리고 뭐 간편결제 선불전자수단도 있고 네 근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뽑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갔기 때문에 할인율이 좋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 물건 커피를 사고 주문을 하는데 결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하는 데요 네 이미 그 카드가 올 때 뭐 지문이든 아니면 정맥이든 뭐 인증을 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건 사는 것들을 이미 사방에 있는 카메라들이 기술이 다 있는 얘기예요 지금 먼 미래에 있는 아마존 스토어 같은 거 이미 다 중국에선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은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샀다는 거를 다 알아요 결제를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지문이든 뭐 이제 스캔이든 안드로 스캔을 했든 해갖고 그걸로 연결된 시종카드가 추천된 걸로 결제를 이제 결제를 했겠죠 해서 결제가 됐고 그러면은 그 결제할 때 그 수단은 해필이면 cbdc였던 거고 네 블록체인을 이용한 cbdc였던 거고 그러면 그 가맹점 그 카페에 있던 가맹점 주는 지금 같으면 열흘 후에 받아야 될 거를 cbdc를 통해서 한 한 시간 있다가 정산을 네 정산을 받는 거죠 선정산 정산이 지금 cbdc로는 금방 이루어지니까요 네 정산을 다 받고 이제 이제 한방 웃음이 됐겠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해필이면 그 토큰 증권으로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이 그 시스템들의 전반적인 걸로 설계를 해줬는데 그 오틴 장님이 그 회사에 토큰을 갖고 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사고 몇 개 토큰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때가 되면 배당을 또 해줘서 토큰을 또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카페가 쭉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어떤 업체에 포인트를 쌓아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겠죠 네 그래갖고 여기 가서 저희 갔다가 뭐 가게 되면 더 포인트를 더 얹어주기도 하고 해피포인트가 코인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러가지 중계를 해주는 유틸리티를 해주고 또 자격증명을 해주고 하는 데에 쓰이는 그 어떤 메인넷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그 메인넷의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 메인넷이 상장되어 있는 토큰인데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네 뭐 이런 되게 그 블록체인 세상에서 여러가지 현물 현실시장을 엮여서 여러가지 사업들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이나 뭐 뭐 이런 것들이 뭐 토큰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사업모델이 방금 전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허용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이제 증권과 코인 시장의 이 토큰이 구분이 모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희망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봤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되는게 잘 없어요 희망회로 돌려도 막 불이 붙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중국에선 되겠네 이 정도지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 코인 투자자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아우 지금 뭐 힘든데도 일단 비트코인 미국의 ETF 빨로 많이 올라서 뭐 기쁜 마음 좀 잠잠하게 추스리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하는 저력은 진짜 세계적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센터장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투자자 분들이나 사업자 분들께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분들께 한마디를 좀 조언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투자에 관련돼서 제가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솔직히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저도 투자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전자산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이더리원도 한 많지는 않고 조금 갖고 있는 정도의 조금 갖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근데 투자는 자기 책임 네 그렇습니다 이고요 특히 코인은 더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뭐 금이 됐든 뭐 가상자산이 됐든 뭐 그냥 비트코인도 포함했었죠 주식이 됐든 뭐 이런 걸 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쨌든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외 지구권 밖에서 대기권에 진입할 때 막 활활 타잖아요 네 그런 좀 고난의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상자 보호법 통과돼서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길 거고 그 과정에 또 들어와서 가상자산 기보호법이 생겨도 아까 초기 시향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네 멀고 인류 역사의 긴 시간 속에 가상자산이 들어오는 시간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현생 인류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이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5월부터는 베타 테스트가 시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한테 한 사업자분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콕콕 조그만 것까지 찝어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너무 피곤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업계와의 간극을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시면서 좁혀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좀 수고를 많이 부탁드리고 올해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ETF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정부발로 좀 나올 게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여하튼 청소는 끝나고 기본법 빨리 만드는 거예요 기본법 기본법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김흠태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다가 규제 얘기를 막 달려줘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 보려고 설득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때도 또 말씀 재밌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 오늘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은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태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빨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SHOW 감사합니다 여러분 observations